장프로입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오늘 3일째인데 드디어 상한가에 풀려 가지고 오늘 2.6% 상승으로 끝냈습니다 단기간에 폭등한 것 치고는 오늘 뭐 선방했다고 볼 수 있죠 내일 어느 정도 조정폭을 조금 보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주식시장은 올라가는 원리가 한 가지라는 거예요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즉 가격이 먼저 올라간다 이게 올라가는 그냥 유일한 길이에요 어떤 내용이 있다 뭐가 있다 뭐다 앞으로 좋아질 부분이 무언가 있는데 그것 대비해서 주가가 먼저 반영을 받아가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식을 볼 때 가격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게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뭐 다른 길이 있다고는 하지만 답은 결과적으로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는지 그게 주식시장의 핵심 사항이고 어차피 주식시장 들어온 게 돈 벌라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격을 볼 수밖에 없고 그 구간에서 우리가 가격을 봤을 때 어떻게 매매가 이루어지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혹시라도 오늘 물린 사람들은 없겠죠 혹시 물려 있다면 영상 보시고 무조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근데 일단 그 가격적인 요건이나 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제가 인증을 먼저 하고 갈게요 요즘에 하도 입구수들이 너무 많은 입만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제가 인증을 먼저 할 텐데 제가 조회를 누르는 건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이 화면은 키움증권의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입니다 시장하고 내 수익률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 내용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기간은 1월 2일부터 3월 13일 오늘 장이 끝났으니까 대략 한 두 달 반 정도 되는 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에 내 계좌 수익률은 141%다 근데 고가 대비해서 조금 오늘은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계좌 수익률을 오픈한다는 건 손실난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토대로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장담컨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런 사실 그 141%라는 수익은 참 심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이 종목 위주로 그쵸 그 이런 류의 종목을 위주로 내가 매매를 했을 때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0606 화면 내가 매매한 내용이 타점이 나오는 화면입니다 정확하게 찍혀 나오죠 여기 매수, 매도, 매수, 오늘 매도 HLB 인데 뭐 최근에 HLB가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였죠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매매한 타점을 보면 이렇게입니다 신고가 만들고요 눌림목 구간을 거친 이후에 저가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매수했다 그런 결과 하나 둘 셋 넷 사거래일 동안 31% 수익 그쵸 이만큼 1월 29일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63,100원에 매도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2월 말에 또 매수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63,000원에 매도한 걸 8만원에 다시 사고 78,000원에 다시 사고 76,000원에 다시 사요 그럼 결과 수익이 또 발생한다 오늘 장중 변동폭이 굉장히 컸죠 12월 달부터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째 잖아요 세 달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때도 됐고 해가지고 오늘 변동성이 터질 때 매도한 결과 뭐 고가에 제가 정확하게 매도한 건 아닌데 그거 자체가 뭐 고가에 정확하게 매도한다는 거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그쵸 근데 그러지 않더라도 18% 수익 즉 나는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매수하고 내려가는 걸 확인하고 매도를 하더라도 수익이 나온다 그게 신고가 매매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자람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죠 자람테크놀로지도 3월 11일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자람테크놀로지 시장가 매수 8시 53분 이렇게 진행되었고 자람테크 자 내용 보잖아요 어때요 시가 매수가 됐죠 54,300원 그리고 95,100원 수익률은 74.8% 자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신고가 구간이죠 신고가 매매만이 주식시장에서 답이에요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어렵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와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참가하시면 됩니다 돈 안 받고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거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람테크놀로지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자람테크놀로지는 유로무픽이죠 AI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지금 강한 근거를 내가 알아야 돼요 반도체가 강한 건 AI가 개화 시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고요 아직까지 AI로 인해서 돈을 버는 기업은 엔비디아 말고는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AI 환경이 갖춰지려면 소프트웨어가 갖춰져야 됩니다 소프트웨어를 돌리려면 방대한 자료를 처리를 해야 되죠 그러려면 GPU가 필요합니다 GPU 근데 GPU를 지구상에서 독점하고 있는 기업은 엔비디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헐헐 날아가게 됐고 엔비디아에서 GPU를 설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들진 않고 GPU를 만드는 건 실제 TSMC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잘 나갈 때는 TSMC가 잘 나갈 수밖에 없고 TSMC가 잘 나갈 때는 ARM이 잘 나갈 수밖에 없고 ARM이 잘 나갈 때는 최종적으로는 리노공업이 잘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공정하고 업무하는 그런 단계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앞으로 좋을 부분을 지금 가격이 먼저 반영합니다 그러면 조정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자람 테크놀로지도 상한가를 한 방 두 방 가고 오늘도 장 시작할 때는 상한가였어요 물론 전 빠지고 이 구간에서 매도를 했지만 이렇게 3일 동안 보유했더니 75% 수익을 낸다 이거 자체가 사실상 가능한 수치가 아니잖아요 제가 눈으로 인증을 하면서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거 자체가 가능한 수치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기대감은 어디까지 뻗칠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가를 못 잡고요 고가를 못 잡는 거예요 한두 번씩 21선에 대놓고 매수하고 61선에 대놓고 매수할 때 걸릴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지속 가능하냐고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한두 번의 큰 수익보다 중요한 게 지속 가능한 게 있느냐 지속 가능한 거를 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은 이쪽을 부정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내가 손해를 보면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연구하는 과정에서 결국에 내가 실적 좋은 걸 찾자 실적 좋은 걸 보고 내가 싸게 살려고 노력을 하자 결국에 주가는 실적을 찾아가니까 최대한 싸게 살려고 노력을 하자 그러다 보면 거의 한 3년 5년 길게는 10년까지도 장기 보유하는 일이 생기죠 10년 너무 오바긴 한데 3에서 5년 정도 물려 있는 건 수두룩하게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진짜 주식 시장은 올라가는 놈이 더 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자람 테크놀로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뭘 하고 있다 그것보다 AI 시대가 열렸고 그게 CHAT GPT고 CHAT GPT를 빠르게 구동하고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에 건립이 계속 되어야 되고 데이터 센터에는 GPU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GPU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엔비디아가 먼저 튈 수밖에 없었다 근데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GPU는 단독 동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는 HBM 관련주가 먼저 튀어 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게 메모리 반도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하나잖아요 돈 엔비디아 실적이 앞으로 AI 그 서버 발전에 척도가 되겠죠 왜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쵸 데이터 센터 매출 이번에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지금 세계 시가총액 3입니다 근데 그런 기업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이익률이 60% 60% 그러면 엔비디아의 실적을 좋게 만들 정도의 구매력이 있는 기업들이라면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입니다 아마존 메타 구글 앞으로는 애플도 하겠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진짜 세상에 변화가 오겠죠 근데 그 변화가 어디까지 미칠지는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데 주식은 그걸 선반영 한다 그 중에 하나가 뉴로모픽 인 겁니다 그리고 뉴로모픽 관련주가 자람 테크놀로지구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네페스 아크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한 결과가 제 계좌 수익률로 나온다고 자 보세요 2월달에 제가 네페스 아크도 뉴로모픽으로 인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죠 어떻습니까 지금 신고가 돌파구간에 매수해서 요날 상한가 한방 다음날 32% 수익 그쵸 저라고 손절 안하는 거 아닙니다 코리아FT 보세요 제가 오늘 코리아FT 이렇게 매수하고 여기 팔았거든요 8.4% 손실을 보고 팔았습니다 제 기준상에서 손실폭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전에 보시면 신고가 돌파구간에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여 육거래일이거든요 육거래일 동안 28.8% 입니다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식시장에 답은 있다 근데 그 답을 못 찾는 사람들이 결국 실적을 따라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근데 그 실적을 보다 보면 나는 장기 보유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장기 투자의 늪에 빠지게 되고 장기 투자의 늪에 빠지게 되면 나는 지칠 수밖에 없고 심리는 무너지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내 물량은 다 틀립니다 그쵸 기본적으로 기간값 자체를 새로 잡아야 되고 기간값을 새로 잡기 위해서는 단기는 2주 안에 끊어야 되구요 장기는 3개월 안에 끊어야 된다 그것에 대한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에코프로 2차전지가 강했잖아요 그쵸 왜 강한지는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고 15배 올랐죠 근데 10만원부터 80만원 입니다 이게 여기 그쵸 80만원 시작점 10만원이에요 한 달 두 달 두 달 반 80만원 까지 올라가니까 조정폭이 어딥니까 50만원 까지 빠지죠 80만원에서 8 3 24 거의 한 30% 정도의 조정을 보입니다 그쵸 30% 가 넘죠 거의 한 40% 가까운 조정을 보여요 그리고 나서 1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그쵸 자 그러면 과연 내가 이 구간에서 가지고 있었던 게 능사일까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 내가 가지고 있었다면 이 구간에서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고 이 구간에서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죠 그래도 10만원에 샀으면 수익이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람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3년 1월 달에 채치프트가 처음 나오고 ai 시대가 뭔가 뭐 긴가민가 하고 뭐 아니라고 하는 사람 맞다고 하는 사람 5만 사람들이 다 나왔는데 그때부터 내가 자람 테크놀로지가 뉴로모픽으로 인해서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상장하는 첫날 딱 들어가서 있었다면 어 수익이다 하고 손실 구간으로 빠지면 이게 생각이 나서 계속 보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1년 뒤에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보세요 기가 막히게 이 구간에 걸리죠 그쵸 여기서 딱 찍고 떨어트리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 작아 보이는데 장중에 막 7%씩 막 갖다 뺍니다 1년이 물려 있는데 손해를 다 만회하고 7% 를 뺀 거예요 아차 싶을 겁니다 제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이겨냈을 때 제가 지금 내용에 대한 이야기 안 드리잖아요 이겨냈을 때 자람 테크 이런 매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 고가 잡은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분봉으로 타점 보면 5분으로 보겠습니다 5분으로 타점 보면 그쵸 고가 딱 찍고 내려올 때 그냥 팔아 버리죠 다시 올라갈 거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겁니다 수익을 봐서가 아니에요 아까 전에 제가 코리아 ipd 손절한 거 보여 드렸죠 물론 그 전엔 수익이었지만 이거 말고도 자 보세요 네페스 아크 네페스 아크 제가 30% 정도 수익 본 거 제가 보여 드렸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매매한 타점이 다 나옵니다 여기 매수 이날 했죠 이날 2월 19일 날 그리고 나서 2월 20일 날도 또 합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또 붙어요 그리고 상한가 그리고 떨어지는 거 보고 그대로 매도 똑같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이게 가격의 위력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미래에 좋을 걸 지금 가격에 반영하면서 초과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시장 기대치 이상의 초과 수익을 그쵸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가격이지 다른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무조건 흔들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제가 계속해서 뭐 비슷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어 진짜 중요한 건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가격이다 그러려면 타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 그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소통방에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뭐 그때그때 달라지는 가격을 내가 뭐라고 딱 보고 자 얼마까지 가면 매수 하시구요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을 보면서 체크하고 소통을 해야지 그쵸 그래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채널 성장을 위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구독과 좋아요 요것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고 그게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을 의미를 한다 그러면 올라가는 종목은 앞으로 주도주가 될 수 있다는게 되고 그 첫번째 구간이 신고가가 됩니다 요 내용을 지금 상황에 대입해서 보면 지금 강한 신고가 종목이 3 4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 그럼 그 종목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해서 매매를 할지 이해를 시켜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반드시 이해하고 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되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 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구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 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 드리면 요 내용입니다 여기 업 오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구요 어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 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 에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구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가지 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업 오브 반도체 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구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 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 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게 뭐죠 2월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 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 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게 지금으로써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 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 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구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구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구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 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구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구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구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다같은 뒤집은